여러분들이 매일 입는 그 옷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루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나타내는 한자 옷의자를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옷 자체가 곧 나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운에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풍수지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풍족해질 수 있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풍수지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영상들 보시고 여러분들의 옷차림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모험 들어가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귀티나는 옷차림이 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톤온톤입니다. 톤온톤 같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그러니까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다 한다라고 하면 파란색 그리고 연한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겹쳐 있는 것을 톤온톤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해서 옷을 입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 자태 자체가 뭔가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청청 패션이면 뭔가 유치하다 혹은 되게 촌스럽다라고 했지만 그게 또 시절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그런 톤온톤으로 옷을 잘 맞춰 입곤 하십니다. 이렇게 입게 되면 그 사람도 그렇고요. 만약 커플 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딱 톤을 맞춰서 가게 되면 정말로 멋스러워 보이게 되죠. 뭐 같이 신발을 맞춘다라든지 같이 티 색상을 맞춘다라든지 혹은 남자는 바지 여자는 위에 자켓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색으로 이어가게 되면은 두 사람이 아주 한껏 어우러져 보이게 되는 것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거 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옷 없다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은 만약 옷 때문에 너무 고민이시고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비슷한 색상의 계열들의 옷을 한번 쫙 깔아보시고 그 중에서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은 오 이렇게 배열을 하니까 톤이 하나 나오네 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결혼식장이나 고기 한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귀티를 한껏 뽐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길면서 슬림한 옷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연예인분들께서 쭉 멋있는 이런 드레스를 쫙 펼쳐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걸 보면은 드레스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길게 쭉 늘어져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아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입는 옷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옷이 점점점점 만약에 팔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은 덜룸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덜룸하게 되면서 되게 뭔가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바지를 일부러 멋을 내기 위해서 팔부 구부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댕강 잘라버린 상태로 옷을 입게 되면은 아주 되게 우스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처럼 옷을 적당한 길이 혹은 조금 더 멋을 내기 위해서 긴 느낌으로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그 사람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고 행동도 천천히 그렇게 조금 뭔가 나는 고귀한 학처럼 느릿느릿하게 하게 되면은 오 뭔가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되니까 혹시라도 조금 뭔가 기품 있어 보이고자 하신다면은 딱 맞는 옷도 핏감이 있어서 보기 좋겠지만은 조금은 약간 느슨한 느낌으로 그렇게 입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항상 이야기들이죠. 집안을 꾸밀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몸을 꾸밀 때도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막 빛나는 것들이 가려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너무 빛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서로를 죽이게 되고 반감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쫙 까만색 자켓 까만색 티를 입었는데 금색 로고가 딱 뭔가 빛나는 벨트를 하나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눈이 확 물리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악세사리를 할 때는 그렇게 한 가지의 포인트를 딱 주면서도 내가 뭔가 옷 속에서는 드러내지 못했던 무언가 어떤 색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바로 악세사리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명품을 시계도 하고 벨트도 하고 신발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정말로 그게 오히려 더 보기 싫게 되고 아 저 사람은 진짜 한번 작정하고 집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입고 나왔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만큼 과한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나 일상 속에서 어떤 금속을 차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 자체가 좋은 운을 끌어모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악세사리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지나치다 싶은 느낌이 있을 때는 제 나름대로는요. 그때는 몇 개는 빼놓고 이렇게 코디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평상시 어떻게 악세사리를 하는지 너무 과하게 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과하다 싶으시면은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더 격이라든지 귀티나 보이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요점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앞에 내용하고 유사하긴 한데요. 신발하고 가방이 이렇게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들의 색깔을 맞춘다라든지 비슷한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대신 그 이외의 거는 조금 더 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딱 맞춤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 정말 센스 있어 보이는구나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린넨 소재의 옷을 많이 입으시는데 린넨도 훨씬 더 조금 사람이 여유로워 보이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용적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구겨지게 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입었던 여유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주름에만 눈이 가다 보니까 그 점을 잘 하셔가지고 만약 내가 이동하는 거리에서 많이 좀 구겨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린넨은 입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상황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볼륨감 있는 머리입니다. 옛날 미스코리아 같은 거 한 보면은 머리 이렇게 막 한껏 세워서 이렇게 뽕이라고 하나요. 이만큼 막 위에 올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어디 중요한 자리 가시게 되면은 미용실 가서 엄청 힘을 좀 과하게 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너무 과하면 좋지 않지만은요. 적당히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머리를 이렇게 바르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나갈 때도 그렇고요. 머리를 바르고 이 높이에 따라서 보여지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높이게 되면은 좀 과하지만은 그래도 적당히 위로 볼륨감이 있을 때 훨씬 더 그런 화면발이라든지 인터뷰에서도 보기 좋은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저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뭔가 깔끔한 모습 조금 더 어떤 높아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신다면은 머리에 약간의 힘을 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외양에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요즘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죠. 너무 꽉 끼지 않는 옷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좀 여유로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옷과 몸 사이에 그 공간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또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게 되면은 당연히 보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서로 서로 불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이 쪘으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게 아니다면은 이왕이면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옷을 통해서 더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을 찾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선명한 컬러감이 나는 옷입니다. 아마 아끼는 옷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아끼는 옷들 잘 관리하시면은 괜찮은데 내가 아끼고 진짜 비싸게 준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산 옷이라 가지고 버리기는 뭐해서 놔두긴 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꺼내놓고 보면은 컬러감 자체가 이미 색이 어느 정도는 빛을 발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그게 낡은 느낌을 주게 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약간 흐릿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되니까 색감이 빠진 옷은 가급적이면은 그럴 때는 피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부해 보이는 모습 귀티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색감 빠진 옷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옷장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옷장에 입지 않는 옷들이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건데 이 옷이라는 게 입지 않는 옷이 정말로 큰 경제적인 낭비입니다. 단순히 내 지갑 속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요 옷이 매년 6천만 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6천만 톤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서 70%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다시 또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 패션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환경을 정말로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해치는 산업에 우리가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옷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 입지 않는 옷은 일단 안 사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은 입지 않는 옷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다른 게 보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버리시고 재활용 통으로 넣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순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쇼핑인데요. 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사실 쇼핑을 너무 자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쇼핑을 통해서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은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쇼핑을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처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냥 계속 작은 돈을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모으고 세도록 만드는 거 그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딱 좋은 물건 한 번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 거 그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작은 것들 계속 계속해서 사다 보면은요. 큰 거를 사보는 버릇을 못 들이게 되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 옷장에 의미 없는 옷들만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옷을 사다 보니 이거는 싸니까 안 입어도 내가 마음의 부담을 덜 갖게 되면서 점점 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쇼핑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사이즈 맞지 않는 옷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살은 잘 안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냥 거기서 생각보다 잘 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면은 오히려 버리기도 훨씬 쉽습니다. 차라리 살을 빼고 나서 옷을 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전에 샀던 옷들이 또 맞지 않는 그런 행복한 상황을 맞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나 너무 헐거워 적다른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외향도 보기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옷이라는 게 중요한 게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게 그것도 나의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차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너무 꽉 붙는 옷도 보기 싫지만은 너무 이제 사이즈에 안 맞는 거 어떤 패션의 의미로써 오버핏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오버한 옷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 같으면은 역시나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유행이 지난 옷들 네 여기 한 10년 지나면 유행은 돌아온다 라는 말처럼 담아두게 되면은 언젠간 유행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아까워서 못 버리실 텐데요. 네 물론 10년이 지나서 유행이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돌아는 오는데 근데 유행이 지나서 어떤 그 트렌드의 개념으로써 돌아오는 거지 10년 전에 물건이 그대로 가치가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물건이 차지한 공간의 임대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공간이 돈을 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 공간만큼 우리 집안의 영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세를 내든 집을 사든 간에 돈을 내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공간 안에서 쓸데없는 신발이나 쓸데없는 옷들이 오래도록 방치된다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돈이 나가는 것과도 똑같은 거니까 한번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프로스펙스가 다시 엄청난 유행을 이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프로스펙스 신발이 프로스펙스라는 이름이 남아있고 그 로고가 남아있어서 그렇지 10년 전에 그대로의 그 디자인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니 유행은 돌아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옷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대로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옷장을 피우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항상 공간은 먼저 피워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옷장을 한번 또 정리하니까 또 희한하게 새롭게 옷이 들어올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만 통해 봐도 우리가 좋은 일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미리 미리 준비한다라는 개념으로써 옷장을 잘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옷장 버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옷을 버리는 시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들을 보니까 옷을 어떤 시간에 버리면 좋다라고 하는데 뭐 그에 따라서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따라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버릴 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잘 입었던 옷이니까 또 좋게 잘 순환이 되기를 바라는 감사한 마음으로써 그렇게 떠나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옷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패션을 잘 알거나 옷을 잘 입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식이 적절하게 입는 옷 깔끔하게 입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옷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는 늘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입는 옷 내가 어떻게 행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나를 달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패션 치료의 창시자인 제니퍼 바움가르트너 박사는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사이즈에 대한 집착 혹은 지나치게 어려 보이고자 하는 옷에 대한 집착 등에 대한 패션에 관련된 그 인식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병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와 좌절 자체가 옷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를 달리 생각해 보게 된다면 내가 옷을 적절하게 입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가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학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옷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우선 좋은 것도 그렇지만 좋지 않은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 너무 어두운 거, 계절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밝은 옷을 입다가 찬 바람에 불과하면 왠지 뭔가 더 다크하고 검은색 옷만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때로 입는 그 검은 옷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멋스러워 보이게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두운 컬러로 입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뭐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 떠오르실 텐데요. 그분은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나 그렇게 입어서 혹시 계속해서 그렇게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 있어서도 흑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죽음과 관련돼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했을 때 저승사자 보통 옛날부터 어떻게 표현이 되죠? 흰색 옷 입고 뭐 컬러풀하게 입지 않죠? 검은 옷, 검은 갓을 쓰고 이렇게 툭 나타나죠? 그러니 검정색 옷이다라고 하는 거 때때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좋으나 계속해서 입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가을은 변화하는 계절입니다. 이 변화하는 가을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곡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외향적인 부분으로서는 여러분들 머리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컬링이라든지 부드러운 웨이브를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보기에도 고풍스러워 보이고 지금의 이 시기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혹은 악세사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외향을 정말 멋스럽게 잘 가꿔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동물들이 가끔 보호색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절기에는 그 절기에 맞는 느낌의 컬러를 표현하는 거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겁니다. 가을이 되면 보통 베이지나 브라운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컬러들 위주로 해서 옷을 입고 외출을 하신다면 아 저 사람 뭐 좀 부렸네 혹은 귀티나 보인다 라는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뜻한 언더톤인 베이지라든지 카키, 버건디, 레드, 네이비, 머스타드, 코코아색 뭐 이러한 계열의 색상들을 잘 믹스에 매치하셔가지고 옷을 입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세사리는 여름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주는 게 아무래도 계절감을 더 잘 드러낼 수가 있겠죠. 컬러감이 잘 표현됐다 하더라도 옷이 밋밋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드는 핸드백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벨트, 목걸이 등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묵직한 컬러의 악세사리 혹은 조금 더 강조되는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게 되면은 이 가을날 누가 봐도 아 정말 옷 참 잘 입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